5분만 빼놓고 일로가자 오이? 여기를 건령에서 성도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건령에서 어 강주치면은 그게 좀 난감하지 근데 강주치기도 뭐 쉬운편은 안되니까 괜찮긴 한데 일단 여기를 빨리 예 재정비하자 오오오 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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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일단 탐색해요 여기는 어 낙연 아 성도는 아 아 안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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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온다 야 진짜 온다 야 이 빌어먹을 야 이러면 안되데 얘가 지금 한방에는 못오고요 일단 사례님이 가서 살짝 산위가서 일단 살짝 네 짜증나게 좀 해주고요 오지 못하게 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위감까지 같이 하구요 나머지는 빨리 여기 버티게 해라 나머지는 빨리 여기 버티게 해라 아 돈이 없어 야 빨리 가라 어어 아니다 아니다 일단 놔둬요 손잡이님 손잡이님 여기는 예 한중까지는 가지 말죠 한중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 막기 귀찮거든요 한중까지 가도 그냥 자동에서 다 막아 그냥 막기만 해 공격하지 말고 막기만 하고 건령 쪽으로 가 야아 계속 오고 있어요 이거 어어 어 어 괜찮긴 한데 와도 저는 무섭지 무섭지 않기 때문에 아 돈만 빨리 와라 아 얘 이렇게 늦어 이제 한시가 급한데 어 어 창 창이 왜 좀 아 여기 창 그거 있었지 창을 좀 많이 만들고 해야 되나 우선은 문을 좀 만들고 이런 빨리 내정을 끝내야돼 여긴은 빨리 탐색이라도 해서 가면 조금이라도 인자워마 자 파괴하구요 부상? 아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고 다른애들 근데 여기 마등 아니야? 이거 누구야? 한복이구나 근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해놨으면 여기 유빅이랑 그거고 여기까지 먹고 하면 천통은 금방이죠 금방은 아니고 하는데 문제는 없죠 자 어 2천 아 3천까지 가면 되지 문제기관까지 가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rent Linus